안녕하세요. 이소라의 가요광장 이소라입니다. 울랄라 세션의 라이브 한 곡 더 들어볼 건데요. 지금 우는 사람들. 이번 정규 앨범 발표 전에 선공개한 노래예요. 그렇죠. 이 노래 소개 좀 해주세요. 지금 우는 사람들이 사실 부르는 저희가 아니라 지금 우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싶어서 만든 노래고요. 참 알 수 없는 이유들로 많은 슬픈 일들이 있었는데 그 슬픈 일들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. 하루하루 아무 거짓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처음으로 원해본 사람 아끼고 아낀 사람 그것마저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댈 얼마나 사랑했는지 달면서 기어이 저 멀리 데려가야 했나요 어떤 말도 그 어떤 사람도 위로가 안 될 때 지리같은 이 어둠 속에서 그대를 보게 됩니다 이제는 아파봐서 나는 알아요 지금 우는 사람들 세상 제일 슬픈 시간을 걷는다고 잠이 와야 했나요 잠이 와야 힘과 단체 무슨 잘못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 이 벌을 받나요 내가 그댈이 저 멀리 데려가야 했나요 내가 그댈 너만 사랑했는지 다 알면서 기억이 저 멀리 데려가야 했나요 난 왜 그댈 넌 왜 그댈 난 왜 아파야 했는지 난 왜 아파야 했는지 그댈이 커질수록 사랑도 커졌어 사랑도 커졌어 지금 우는 사람들 그댈을 안고 방생으로 기억에 추억에 같이 울어 주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콩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플레이 지금